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김대훈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인 만큼 재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으니 위험 지역에서는 신속한 대피 및 피마 피난하는 등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남 해안, 경남권 해안, 제주도 산지에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대체로 흐리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은 서울 24도, 춘천 23도, 대전 24도, 광주, 대구 2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춘천, 대전 27도, 광주 28도, 대구 30도 예상됩니다. 그럼 더 쉽고 자세한 오늘 날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으로 지금 비구름대 이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충청권과 경북 북부 내륙, 강원 남부 내륙 일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이고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이 강한 강수대는 시속 60km의 속도로 동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비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체전선의 영향인데요.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중국 북동 지역의 저기압성 흐름 서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남아하고 일본 남부 해상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은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통로가 좁아졌는데요. 이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발생했고요. 강한 고온다습한 기류가 정체전선을 더욱 활성화시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강수 지역과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으나 내일 수도권과 강원에는 곳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강원 남부 내륙 산지와 충청권, 남해안을 제외한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오늘 오전까지 일부 충남권과 전라 서해안에 시간당 8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경기 남부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으니 최신 기상정보와 레이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충청권, 전북,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권, 경북 북부 내륙에 100에서 200mm 되겠고요. 특히 충남권, 전북, 전남권 북부에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 전남 남해안, 경북 북부 내륙을 제외한 경상권, 울릉도 독도에 30에서 80mm 되겠고요. 전남 남해안, 경남권에는 많게는 150mm 이상, 강원 남부 내륙 산지, 경북권 남부에는 많게는 10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산지, 강원 동해안, 제주도의 남부 산지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 산지에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풍과 풍랑특보 상황입니다. 오전까지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남 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 특히 제주도 산지에는 초속 3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남부 앞바다와 동해 남부 앞바다, 남해 동부 앞바다, 남해 먼바다, 제주도 해상은 오늘 오전까지, 서해 남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는 오늘 밤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최대 초속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4m, 특히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는 최대 5m 이상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울, 인천,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내외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나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의 교량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